체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져 미각이 둔화되기 쉬운 노년기. 퇴화된 맛감각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서울 신촌의 한 대학교. 치과대학 내 위치한 미각연구센터에서는 미각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증의 미각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와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짠맛과 단맛에 길들여진 문대성 씨의 미각 상태를 미각연구센터에서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혀가 맛을 얼마나 잘 느끼는지 확인하는 미각역치검사. 감각세포에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역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총 4가지 검사를 통해서 미각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겪는 것으로 알려진 구강건조증. 친분비의 감소로 인해 입안이 마르는 증상인데요.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미각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문대성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검사는 연하료 테스트 검사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30초 동안 몇 번 삼킬 수 있는지 하는 검사예요. 그럼 지금 바로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뭘 만드신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검사는 연하료 테스트 검사인데요. 환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답상선 부위에 대고요. 환자가 잠키는 운동을 하실 때 움직이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삼키는 게 좀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런데 방금은 너무 무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타액에 의한 윤활작용은 입안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음식물이 잘 섞일 수 있게 조절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삼키는 게 꽤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검사인데요. 지금 이 검사는 위 아래 치아가 물리는 힘을 한번 측정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저장력이, 저장 능력, 씹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을 입 안에 넣고 30초 동안 치아를 맞물리는 저장 능력 테스트. 치아의 상실로 저작 기능이 저하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데요. 이는 소화불량을 일으킴으로써 만성소모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wishing. 한글자막 by 한효정